자아 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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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고 있네 여기서 어디가 어디가? 어? 바로 워치풀을 잡으러 가네? 저 쫄따구도 안 잡았는데요 아직 어? 뭐야? 정신에 이상해 보셨나 이제? 뭐야? 방금 목소리 달랐는데? 오크 리더를 찾아서 워치프로 만들고 나의 솔저 나의 군인으로 만들려고? 나에게 전달해 보셨나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근데 그걸 왜 시키지? 집어던졌어 유물 쿨해 탈리온 쿨해 좋아 어? 너무 쿨해 멋있어 뭐 마완 설계자는 그 방에 대했습니다 우리를 만들지 않는 지지 우르의 송하자를 만들 수있게 iterate 우르의 함수는 위기처럼 우르의 그 방에 그루블릭 우리는 그 방에 통해 나를 관리해달라고 어? 시 떨어지고 싶진 않은데 쭈욱 달릴께요 발견 안됐지 됐다 발견 됐다 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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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그만 쫓아와, 임마. 쟤 때문에 퀘스트 조지겠네. 아이구야, 아프다. 뭐 쫓아오지? 뭐 쫓아오지? 그지? 뭐야, 나 봤어? 아니지? 내려가! 이거 올라가! 죽여. 요 놈은 아군으로 만들어봤자 별로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아, 찾았다. 배탈한 캡틴이 뭐 이렇게 없어보이게 생겼냐? 뭐? R1 플러스 XB. 싸우게 만들 수도 있어? 일단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알았어. 방패병은 원킬 안 나는 게 참, 짱난네. 나한테 진짜 약점을 모르니까, 인텔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야, 카라고르 그새 사라졌어? 왜? 왜? 좀 저기 가서 싸우지? 아, 씨. 브랜! 안 된다. 스트레스 안 된다. 아, 근데 약골처럼 생겼는데, 얘. 쫄부터 일단 다 처리할게요. 나이스! 멋있다! 아니, 왜 도망가, 암마!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니네 다 꺼져. 쟤 빤쓰러나잖아! 브랜드. 너네 거. 좋았다. 어. 된거지, 이제. 어, 뉴 마스터. 꺼져, 이제. 너 내 거야. 알았지? 도미네이터 시켜야 돼, 근데. 커맨드. 아, 명령을 내릴 수 있구나! 오. 바로 명령 내리네. 아, 쟤랑 싸우라고? 시켜야 돼? 싸우다 죽는 거 아니야? 얜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밑에 있는 놈이 하극상을 버리고 싸우러 간다 뭐 요런거지 대충 나 어디 가야되지 노란 십자가 어르르 노란 십자가 십자가 얼라고 어빌리티 아 이거 배웁시다 컴밋 드레인 뭐해야 돼 근데 이제 내 턱을 죽여야 돼 걱정해야 돼 그니까 쟤가 지금 내 종복이 돼서 맞짱 뜨러 간거죠? 이걸 구해줘야 되고 나는 킵 어보브 킵 어보브 디스테이지 야 저거 뭐라는 거야? 킵 아이씨 킵 킵 어보브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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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플릭이 불쾌하니 된거 아냐? 그룹 아 그룹이 더 있어? 뭐 그래? 쟤를 쫓아가라고? 야 할 짓거리 없어서 오크를 쫓아가서 도와주고 포켓몬이야? 쟤 키워야돼? 무슨? 미치겠네 또 있어 뭐 이렇게 많아 도전자가 다 일반 몹이었어? 아 아 나쁜놈이구나? 죽어 그럼 누구 피곤 도전 지렁 ط 빨리 올라가 죽는다 우리 아기 죽어라 너 내꺼 된거야? 끝났죠? 끝난거지? 오케이 좋았다 너 말 되게 많다 아 근데 좀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놓을거가 좋은데 저 뒤에 있는 애 야야 니가 캡틴해라 야 안돼?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이군 우리의 정이군 너희들이 진짜 오크냐 너희들이 진짜 오크냐 우리 오크들이다 패거리 10마리야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흐흐흐흐 레벨이 10대 레벨이 10 됐어 이런떠 뭐야 알람? 이제는 저걸 도와야되요? 저거 잡는거? 그래 니 얘기들 챙겨야지 궁수는 우리 편 만들어도 좋지 너희들 챙겨야지 너희들 챙겨야지 너희들 챙겨야지 너희들 챙겨야지 죽는거 저거 왜? 기다리지 못해! 난 당신의 짓이야! 우리의 슬라이블를 위해 계획을 위해 계획을 할 수 있잖아 너네들과 함께 계획을 할 수 있잖아 너네들과 함께 계획을 할 수 있잖아 누군가가 흔들어 들어가보면 안되나? 얘도 우리표야 어! 잠깐만 나 죽을래. 내가 잃어버렸어 이 죄에 대해 죽을래 그 죄에 대해 죽을래 그 죄에 대해 죽을래 그 왕은 맞네 우릭의 죄에 대해 죽을래 아 저 있네 아 뭐 이런데 숨겨지겠어 유물 내꺼 오 바로 찾았어 포켓몬 시작하니까 좀 더 재밌네 이거 아 이건 죽여야 되는데 나오는거지 너무 많아 죽여야 돼 이것도 웃겨 좋죠? 계속 세력 늘려나가죠? 야 버섯거 내꺼 만들자 나 벌린거야 방금? 벌렸구나 이거 내꺼 형 죽어라 이제 야 근데 형님의 형님을 잃어버린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됐다 빠졌다 요새 하나를 그냥 털어버리네 이렇게 하니까 이 근처다 아닌가? 없어? 더 위야 설마?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완전 높은데 이거 에헤이 미리 찍어볼걸 그냥 어디야 아래야? 아 바로 아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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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나니 아 아 아 아 죽이지 마 이거 내걸로 만들꺼야 아티팩트 먹고 아 개꿀잼 진짜 아니 근데 종복으로 만들면 대신 룬을 못먹겠네 돈 좀 쎈네 내가 룬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딱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 여깄다 이러면 요지역거 다 찾은거 아닌가 지금 이지역 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군번역 어서오세요 예 스틱스 다 깼어요 그때 그날 엔딩 모른다 그랬잖아요 방송제보기 다 깼죠 까이꺼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야 지금 여기서 아잠 드셨었구나 그럴만합니다 새벽엔 피곤하니까 저거 안보이는데 저거 안보이는데 어 아 야 잠깐만 아 제발 잠깐만 아 씨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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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 아 누구 아 아 이렇게 까지 하는건 좀 아니지 농사고 나버리고 앞으로 갈게요 답없어 짜증나 난 갈거야 알람 울리지 말고 저기까지 가라고 참 그래 알람 울리지 않는게 목표였는데 굳이 뭘 나는 이거 내 종으로 만든다고 멍청한 짓 하고 있어 죽여 그냥 다 죽여 무슨 쫄따구야 독보다 이면 됩니다 전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안되는데 귀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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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걸리진 말자 진짜 어딨냐 그거 어딨어 이 아래 또 아래야 아래를 너무 좋아하시네 그림 거의 다 완성되어가네요 어 저기까진 못가 위로 올라가 어 잠깐만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네 이런 이씨 아 몰라 아티팩트 먹자 여기까지 온김에 먹을게요 그냥 나중에 언제 먹겠어 이걸 어디야 어디야 난 안보이지 내 눈이 옹이 구멍인가 또 아래야 이런 하류 인생들 아 다 찾았어 깔끔하죠 아 다 찾았어 깔끔하죠 아 다 찾았어 깔끔하죠 뭐해 어머 깜짝 놀랐네 아 아 미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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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때 아 qué 또 왜 이렇게 많은 걸 죽여야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걸 죽여야하는 거야? 인텔이 없어 근데 여태 정보를 거의 못봤어요 얘가 저 워치풀을 잡는 걸 도와주라 이거지 이제 뭐 어쩌라고 버니 싫어하는데 어쩌라고 응 워커야 닥쳐 목소리 맘에 안든다 생긴건 좀 깐지나는데 맘에 안든다 컨벤 마스터야 너?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 그럼 자 미안한데 나 우리 우리 아가 죽으면 안되거든 아 그만해 임마 두방 두방 아 세방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제발 아 언제까지 버티시는데요 왜요 아 아 죽었어 아 미치겠네 좀 전에 제가 버서커를 상대를 왔던 게 멍청한 짓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버서커 처음에 못죽인다는 거 알았으면 없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는 거야? 너한테 날아올라고 스킬 쓴 거야 임마 개소리 하고 있어 뭐야 내 캡틴 벌써 죽어가냐? 내가 다 생각하고 싶어 제 생각도 안가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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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레벨이네. 아, 9레벨이네. 아, 9레벨이네. 아, 9레벨이네. 아, 9레벨이네. 아, 9레벨이네. 칼 왜 뽑아? 어? 캘리브린보르 엄마한테 뭐 씌웠나본데? 저거 저거 사르만 아냐 또? 어? 반지의 제왕처럼? 어? 아, 아, 아... 아, 사르만 맞나 보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가... 내 아이들? 너의 어머니... 그는 아주 강력한 권력인 것 같지? 탈리언? 죄송합니다 사르만이 너에게 제 권력으로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도와주셨는데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보니까요. 이 사원은 사원의 보컬이에요. 사원은 사원의 보컬이에요. 이 conte. 그리고 이 희사의 손, 그렇습니다. 많은 수업을ák 보여 드릴게요. 서원은 사원의 보컬이죠. 이 낙의 가을 날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모두 강력한 것 같아 우리는 정말 한 army를 필요할 것 같아 사르몬은 이스타리라 레이디 마르헨 와이트 위자드 사르몬 맞나보다 와이트 위자드 간달프가 저럴 린 없고 와이트 거라 워치프 다섯 마리만 들어야 돼? 브랜드 복종을 아.. 센 데? 난이동가 단순히 죽이는게 아니라 제 휘하 쫄따구 워치풀을 5마리 여기서 명령을 내릴 수 있나보네 굴비 일단은 아직 이 지역에 알고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 얘 그때 그 버석허네 얘는 뭐 대체 뭘로 잡아야되냐 블레이드 마스터 그것때문에 근접으로 못죽이는데 근접 마무리 일단 한동안은 좀 돌아다녀야 될거같아요 그냥 어 2240 됐네 하지만 좀 딸린다는거 2500빨리 찍어야겠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무한척살이 가능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달려갈게요 막로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